약간 마우스라는 게임은 아닌거 같으니까 오늘의 게임 스테이씨밸리? 라고 했었나 아까? 아무튼 그렇다는 게임입니다 이게 제가 뭐하는 게임인지는 한국어로 적혀있지 않아서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어로 적혀있지 않았거든요 말한대로 제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일단은 가장 큰 문이 들긴 하는데 일단 한번 해보죠 8.1 데모전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이게 좋은가 보네요 이게 짧네 실제 나와 같을지도 과연 약간 직사각형이 아닌 뭐라 그러죠 하여튼 제가 뭐 좀 짧아가지고 이 뜻이 뭘까요? 디지몬지나 그런건가? 디지몬지를 안봐서 잘 모르는데 아 WSD를 누르니까 움직이네요 오오 뭐 깨진소리나는데? 아 바닥에 뭐가 있네요 걸어가면 걸어질수록 앞에 뭐가 생기고 음 나 되게 철상맞네 이건 약간 실제랑 비슷할지도 아 WSD로 움직이고 WASD로 움직이 AS는 안쓰는거구요 WAD로 움직이고 스페이스바 점프 또 뭐가 있었더라 뭐 없어 놓았네요 차라리 WSD가 아니라 바양키였다면 좋지 않았을까 일단은 가보죠 약간 지금 지금 아직까지 본걸로 봐서는 약간 좀 뭔가 퍼즐 풀고 약간 점프하고 이런 게임 같죠 아무래도 제 게임에서 뭘 과연 얻어갈 수 있을지 어우 발가 씹으래 일단 시력은 못 얻어갈 것 같네요 일단 어우 어우 스테이지 벨리 벨리? 발리? 내가 이런거 끝이면 인정해준다 이런거 데모보정 끝이면 나에서 바로 옆구리 돌면서 바로 방종함 어쩌라구요 뭐지? 어 그래도 제 방종은 이 게임을 막아줬네요 네 아직도 진짜 방종은 못했고 게임을 좀 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게 제 발음이 많이 뭉개지고 있다는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뭐 제 해우가 그런걸 어쩌겠습니까 그쵸 2 아 내가 이래서 한국어본 적이 없는 게임을 정말 무서워하는데 벌써부터 땀 흐리기 시작하네 일단 뒤에 세이브가 있는거 보니까 저장하는 저장 포인트인거 같죠 아무래도 세이브 포인트 어 뭐야 뭐지? 뭐지? 네 뭐 다른 분들이 보기에 제 영어 실력이 아니 왜 저런것도 못있냐 싶겠지만 네 저런것도 못잇습니다 한번좀 띄워주고 근데 이게 뭐가 목적인지 모르겠어가지고 와 라디오라 이거 진짜 무섭거든요 심지어 한국어라디오도 아니고 외국어라디오다? 이거 정말 무섭거든요 마치 학창시절 때 듣기평가를 보는 이런 느낌 옛 과거의 애인과 약간 되게 좋은 추억이 있었던거 같은데 이제 없어진거 같기도 하구요 오 아쉽게도 제게는 옛 애인과의 좋은 추억이 없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여? 흫 흫 뭐지? 아무래도 다른 키가 있지 않을까 이게 람네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WADS 움직이고 E하고 쉬프트 대시가 쉬프트네요 아 대시가 있구나 설명을 안해주니까 이 알 방도가 없죠 그쵸잉? 이 좋은게 있는데 어? 근데 뒤지네? 여기까지 생각을 안받거든요 와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이 게임이 아미 씨브레 게임이 뭘 다물려는지 아래돼 버렸다 이러면 더이상 게임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 게임이 이 죽음으로써 제 옛날 행동을 약간 다시 보게되는 그런 느낌인거 같은데 이 아무래도 옛날에 이 캐릭터가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라는 그런 느낌인거 같은데 아니 얘 인생인데 내가 왜 반성해야되지? 라문을 의문을 내게 되지만 뭐 까라는대로 까야죠 버릴수 없죠잉? 야이 뭐야 오 누가 후레시켰는데? 어이 뭐야 살아있는건 아닌거 같죠 아무래도 나 지금 이런 적같은 공간에 있는것 부터 자체가 좀 살아있는게 아닌거 같죠 크흠 아 옛기억을 옛기억? 한숨잤더니 별로 좋은 기호는 아니였던거 같죠 잠시만요 발음이 너무 꺼여서 발음이 너무 꺼여서 일단 그럼 이쪽기는 아니고 어 뭐야 쇽 쇽 쇽 쇽 쇽 아 죽는다 어쩌라는거지 아 이걸로 뛰어넘 아 여기는 여긴 괜찮고 아 게임이 되게 심오하다 해야될까요? 게임이 되게 뭔가 음 잘 모르겠달까? 얘는 닿으면 다시 돌아가고 음 이 굉장히 불치절한 요소 뭐지? 어쩌라는거지? 오 뭐야 오 오 아 저 아래도 검은건가? 설마 해서? 쏙 쏙 쏙 쏙 이렇게 오 오 2 약간 이렇게 뭔가 돌아보면서 약간 옛 기억을 추억하는 그런 느낌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 레인과의 좋은 기억이 없는데요 왜 혼자 마음대로 막 추억하려고 그러시지? 다시 전으로 돌아가는게 맞나보네요 너냐? 와 일단 히얼 오케이 레인 오케이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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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are you?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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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네임 이.. 어 attitudes 반가워요 음 진짜 모르겠네 어떻게 좋을까 게임이 있.. 어어! 반가워요 음.. 게임 진짜 모르겠네 어떻게 좋을까? Go on them 어떻게 하냐? 일단 일단은 뭐 일단이야 오 점프되네 아니 뭐야 아니 게임이 이렇게 아니 아니 게임이 이렇게 불친절해 약간 약간 퍼즐요소가 있는 그런 게임인가 보네요 어.. 뭐 어떻게 받아들이지 이거를? 오 뭐야 나 고수인가? 이 게임 존나 잘하는데? 통 일로 가면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한번 주워 한번 쭉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걸 밟을 수 있게 되고 되면은 되고 되면은 게임 존나 잘하는 것 같은데 나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톡 톡 톡 톡 오케이 근데 게임 되게 뭔가 게임성 좋다고 하는게 맞나? 제가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 뭐 게임이 되게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어 어 근데 이 게임이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가 딱 있는데요 제가 길을 치라는 점? 나 길을 치라고 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아니? 지금? 지금? 핫 핫 핫 어디로 가야? 아 설마 저도 밟을 수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일단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일단 요 위에를 밟으면 밟으면? 그 다음으로 갈만한 곳이? 딱히 없지 않나 음 여긴가? 아니 씨브레 아니 안 닿는데 다 타는 거 좀 엇간데 이거? 아니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쏙 이리로 가주면? 또 퍼즐이야 나에게 그만 쉬운 길을 줄지 않을래? 이게 다 어려운 길이냐 다? 음 일단 떨어지면 X대고 그치? 떨어지면은 전생했던 이거 헤드니까 이게 돼지중에 무적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거든요 무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봐도 오 약간? 떨어지면? 아닌데? 아니 뭐지? 이 게임이 저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이 게임 원하는 게 뭐지? 강차 알 수가 없네 여기로 빠지면 일단 아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거구나 아 들어간 순간부터 아니 뭐지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됐던 이유는 약간 버그를 막기 위함인가? 쓰읍 낙사는 안되고 아무래도 이 게임을 끝내는 방법이 죽는 방법은 아닌가 보네요 제가 과감이 죽음을 택하려고 그랬는데 이 게임이 저에게 그런 걸 원치 않은 거 보니까 세일 포인트 찍어주고 왼쪽에 빛이 있네요 어디가 길이지? 아니 당시에 길을 알 수가 없네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되냐? 일단 어디지?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건가? 이렇게? 는 아닌데? 아 이렇게 여쭈어 되게 멍청한 거 같기도 하구나 아니 다 씁니까? 다 씁니까? 다 씁니까? 아 잠깐만요 대시를 왜 써? 병신 아니야? 이거 다 드는 말 다 다 다 지금인가? 아닌데? 야 어디야? 설마 이건가? 사실 덫이 아닐까? 사실 이게 아닐까? 아닌데? 뭐지? 나랑 장난치자는 건가? 어... 나 이게 아닌데? 사실 내가 되게 불신의 약간 그런 손을 잃으려면 한 게 아닐까? 가만히 있어야 했는데 가만히 안 있었다던가? 아닌데 그냥 들어가는 순간인데? 아닌가? 내가 왼쪽으로 움직여서 그런가? 아닌데 그냥 들어가는 순간인데? 아니 뭐지? 어쩌라는 걸까요? 뭐지? 이 게임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대시 중에 부족도 아니고 아 설마 이거 완벽한 타이밍을 원한 건가? 약간 한... 지금쯤? 아닌데? 아니 게임이 나한테 원하는 게 많아! 아니 혹시 몰라? 데모 버전이랑 여기까지가 마지막 아닐까? 데모 버전이랑? 내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다 더 진심시키려는 건가? 뭐지? 더 앞으로 가지는 거 보니까 내가 보기엔 얘한테도 약간 좀 공간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실상 점프를 뛸 때 오른쪽으로 뛰어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자 그래 중간이 아닐까? 아닌데? 아니 니게 왜 이렇게 불친절해? 나 뭐 어쩌라는 거야? 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아니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친구들 어딜까? 다시 좀 기다려대는 게 아닐까? 다시 돌아오기를 그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대는 게 아닐까? 지랄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설마 아니 설마 아닌가? 왜 자꾸 나한테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의심만 드냐 이거? 내가 보기엔 이 중간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곳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어 그러려면 아니 어쩌 일단 이 중간에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치 어 나 진짜 모르겠네 이게 니게임을 나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네 아 지금? 아 맞네 씹으래 같은 것만 뗀다는 소리구나 그래서 기다렸다가 오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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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아니 씹아 나 뭐 이래 아니 뭐해 아니? 난 병신이야 아니 이거 맞아? 이것도 물 한 모금 좀 마셔주시고 원래 방송을 처음 시작해서 인디게임 할 때는 말이 있는 게임이 가장 무서웠는데 지금은 말이 있는 게임이 보고 싶네요 되게 무섭네 게임 뭐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같은 곳을 띄워야 되니까 앞으로 가면서 그래 얘 참 쉬운 거거든요 사실 알기만 한다면 아마도요 하이상 대시로 가지지 않을까 그래 대시로 가지지 오 저장 한번 다시 때려주고 오른쪽 아 하나를 더 구해오라고 하나를 또 구해야돼? 아니 아니 부금이라도 좀 바뀌든가 네 뭐 부금도 안 바뀌니까 뭐 어차피 뭐 약간 어떤 느낌으로 이 게임을 뭐 플레이어야 될지 모르겠네 되게 잔잔한 곳에서 나만 약간 활기로운 느낌이랄까 근데 좀 짜증나는 건 게임을 좀 잘 만들었다? 그 정도? 게임을 좀 잘 만들지 않았나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하는데 방금 이번 건 되게 잘 풀었다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하는데 마음을 되게 아프게 만드시네 아 잠깐만 아니 너 왜 이래 이러면은 잠깐만 했을 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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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오래 고민하면 안 돼 너무 오래 고민하면 안 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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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초기화시키고 이건 왜 이래요? 아 나 죽은 거구나 뭔가 했네 난 또 새로운 파이버를 발견한 줄 알고 되게 좋아할 뻔했는데 아쉽네 진짜 유튜브 거리였는데 저 왼쪽에 있는 발판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위한 시간인가 음 만약에 어 어 어 어 한번 이렇게 해서 그쵸 아 맞다 이 게임 고민을 하기 위한 시간이구나 저희가 그러면은 그러면은 일단 결국엔 저 오른쪽에 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저곳에 파여야 되거든요 그럼 한 번에 꺾어낸다는 소리인데 나 왜 이러냐 약간 지능이 좀 딸리나 잠깐만 한 번 으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지금 했어? 해서? 하면 안 되는데 뭐지? 뭐지? 이게 풀리는 게 맞나? 했을 때 그치 음 음 그 위해를 가야 되니까 어 뭐야 여기 이게 있구나 음 음 그러면은 고민하는 게임 딱 싫은데 고민하게 만드네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무섭단 말이죠 내가 이 왼쪽을 선택해 제가 이 왼쪽 선택해서 가면은 어 가보면 알겠지 됐다 됐는데 뭐해 아니 뭐지? 아 아 뭐해 아니 뭐지? 아니 뭐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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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굶도 왜 으 아니 왜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오케이 하 이게 사실 유튜브 가게 나올까에 대한 의문이 되게 하는데 안 나오면 그렇게라도 만들어야죠 아니 뭐지? 하고 아니 뭐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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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개고수 내가 데모 버전이니까 지금 26분 했는데 데모 버전이면 뭐지? 야야 잠깐만 야 잠깐만 뒤에 뭐가 오는데 달려 이 미친놈아 어? 친구인가? 안녕하세요 잠깐 구경 좀 하러 왔는데 노 아무리 친구는 아닌 것 같죠 도망쳐야 하지 않나 집기도 하고 이게 내가 존나 빠른데요 오 그냥 뒤져버리는데 피해주고 어떻게 해야되지 아니 나 왜 저런 친구를 도와주고 지랄이요 잠깐만 저 오른쪽에 있는걸 하면 어떻게 아 여기를 그러면 여기를 기다렸다가 나 병신인가 아니 이 게임을 할 때만 이렇게 자꾸 날 자괴감을 되게 만들지 왜 날 자꾸 나를 병신인가 하고 의무적인 만들지 아래에서 기어나와 빨리 이리 나와 쑤옥 어 잠깐만 잠시만요 아유 실례했습니다 나름 친절하신 분일수도 있어요 제 실수를 약간 바로잡아주시는 분이 아닐까 나름 나름 친절한 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남의 실수를 바로잡는 저 정도의 친절함이면 벌레가 아니거든요 내 실수는 내가 바로잡는 것 같은데 지금 이상한 한번 물총 쏘고 징그럽다 좀 피해주고 타면 안 될 것 같은데 타는 거 맞나 타면 안 돼 아 타도 되겠다 발판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안전하게 빨리 가 빨리 가 안전하게 개 같은 거 하á has ct back up ct ct 차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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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죽는구나 무조건 한방에 가야되네 아니 잠깐만 얘가 느리냐? 해주고 아니? 아니? 저런곳에? 함정이? 아니? 나같은 병신이? 아니? 잠깐만 어떻게되지? 아 알것같다 알것같다 내가 그냥 이거 급하지만 않으면 이 게임 무조건 깨거든요 아닌가? 급해야되나? 아니 급해지만 않으면 이 게임 무조건 깨는데 이거? 아 나 병신이구나 맞다 어 뭐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같은 실수로 반복하면 병신이다 아니 왜 한번 더 통과해서 지랄이요 미친놈 아니야 어 잠깐만 아니 이러면 어떻게 해야되지? 잠깐만 이거 가늠이 안오는데? 아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되면 된거죠? 아 지금 여기는 조금 야 내가 무슨 야 마술사 되어있는데 내가 중간에서 날 왜 뽑아야돼? 아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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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쉬를 쓰면 안되고 아 잠깐만 아 대시를 쓰면 안되고 대시를 쓰면 안되고 하고 아 잠깐만 아니 진짜 모르겠네? 아 잠깐만 대시를 쓰면 안되고 새끼손가락 떼 이 미친놈아 하고 아니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는? 아 대시 쓰면 안되는데 대시가 바닥에 안 닿으면 대시가 안 돌다보니까 아 하고 아 잠깐만 아 대시를 쓰면 안되네 안오지 않을까? 내놓으면 그러니까 대시를 쓰 요 대시를 안쓰고 간 다음에 대시를 쓰고 저거 어떻게 온누냐 그러면? 아 대시를 쓰지 말라고 뭐하는거야 새끼손가락 일을 안해 사실 한마리도 몰라는건 좀 막 욕심인거 같죠 아무래도 해서 빠르게 가자 빠르게 음 널널하게 만들면 헥! 오케이 어 뭐야 이거 너무 빠른데 이거는? 야야 잠깐만 야아 휴우 됐다 저 새끼가 엄청 잔잔한거 좋았어요 드디어 어 데모가 좀 끝이네 아이 감사합니다 절 구원해주셨어요 다행이다 이렇게 스테이시 즉 벨리 라고 하는 어 솔직히 스토리 내용을 잘 모르겠는게 약간 어찌 얘 내인을 구하러 가는건지 아니면 얘 내인을 추억하는건지 아니면 얘 내인을 추억하는 기억 속에 있는 이 어두운 기억에 도망치는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게임 자체에서 약간 뭔가 포탈을 통과한다든가 약간 뭔가 다른 거에 있어서는 좀 좋은게 있지 않았나 좀 제게임이 재밌는 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게임 영어영어영어영요 오늘 게임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al 0 03 呂 0 03 0 0 0